잠시만요 스티롬 스티롬 맞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FINE FINE은 어떤 시로는 이런 뜻인데요 이름 시로는 이런 뜻이니까 게다가 뜻도 이건 좋은 건데 이건 안 좋은 거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FINE 계속해서 KOR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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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ULD 자 본문에 표현해 보면요 SHOULD하고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요 SHOULD하고 HAVE TO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하다시가 옵니다 둘 다 이렇게 하다시 오면 그냥 합쳐져서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GO 한번 보겠어요 SHOULD GO HAVE TO GO 가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이렇듯이겠죠 DRINK DRINK A-T-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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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이기 때문에 SINGAPOR 나라 이름이고요 EXCITED EXCITED 무슨 시죠 어떤 시죠 EXCITED 뭐라구요 영웅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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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A-EF 잘 복습해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3개 밖에 안 붙였는데 왜 아까 4개라고 했어? 새끼밖에 안 맞으면 4개라고 했어 잘생김이라니까? 잘생김이 아니고? 김이었어요? 니였어요? 어떤 씬데 왜.. 어떤 씬면은 어떤 씬들.. 잘생김 사람이야? 잘생긴 사람이야? 잘생김이야 응..뭐래 뭐라고요? 진짜로..잠만 이겨내요 네 에이 시험은 나갈 것 같은데 더운 날일거에요 잘 모르겠다 그다음 다 힘들어 응..공부좀 더 하고 와야되겠다 소희야 소리내서 읽는거 스피킹좀 다시 좀 더 하고 오세요 가겠습니까? 오케이 그럼 어디에.. 파1 파1 파2 파4